안녕하세요. 책 읽는 여자 안잡이입니다. 살다 보면 아주 오랜 시간 정성 들여서 꼼꼼히 읽은 책보다 응? 필릭? 읽었는데 더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책들이 있죠. 아주 오랜 시간 생각하게 하는 이 책이 그런 책입니다. 나와 개의 시간 카엘 블랙바드라는 사람이 그리고 썼어요. 나와 개의 시간 어떤 책일까? 한번 보실게요. 겉표지는 까맣고 속표지는 빨갛고 제목 나와 개의 시간 아마 양쪽 페이지가 조금 잘려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블랙독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은 내가 블랙독과 함께 산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숨길 생각도 없고 비밀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여기저기 떠들고 다닐 만한 얘기도 아니죠. 누군가에게 블랙독을 소개하기 전 난 시간을 조금 갖는 편입니다. 사실 녀석은 꽤 까다로운 놈이거든요. 녀석은 착한 개가 아닙니다.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블랙독과 함께였어요. 병원에서 집으로 올 때도 함께 왔죠. 처음엔 두 귀를 납작하게 붙이고 정말 얌전하게 있었어요. 너무나 온순한 존재였죠. 블랙독이 나를 처음 문 건 세 살 때였어요. 내가 녀석을 처음으로 정확히 바라본 순간이었습니다. 녀석은 똑바로 쳐다보는 걸 싫어했어요. 그 일은 내게 선명한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는 아주 조심하게 됐어요. 블랙독은 내 주변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죠. 꼭 반려견처럼. 하지만 놈에게 날카로운 이빨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나는 무시하려고 애썼습니다. 녀석은 가끔 내 발목을 핥히기도 했어요. 내가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뭔가가 녀석의 심기를 건드렸는지 블랙독은 이성을 잃고 미치광이처럼 날뛰었죠. 블랙독은 달려들어 내 위에 올라타서는 얼굴 위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내 목에 이빨을 들이댔어요. 난 녀석을 떨쳐낼 수도 그 밑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블랙독에게 압도당하는 느낌이었죠. 말했다시피 녀석은 착한 개가 아니었어요. 열다섯 살이 됐을 때 내 몸은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녀석을 통제하려면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목줄은 고사하고 목걸이조차 채울 수 없었으니까 여러 전문가들에게 블랙독을 훈련하고 통제하는 기술을 배워 시도했습니다. 그 방법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렸고 그동안 나는 좀처럼 다른 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녀석이 내 삶을 완전히 지배했으니까요. 블랙독은 내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블랙독은 여느 개들처럼 행동했어요. 주인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는 뭐 그런 거 말이에요. 슬픈 시 대부분은 쉽게 예상할 만한 것들이었죠. 그 중 어떤 것들은 여전히 보관하고 있지만 어떤 건 전혀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블랙독은 경비견이 아닌데도 나를 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지켜보기만 했죠. 어떤 땐 내가 원하는 것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 회방을 놓기도 했어요. 그게 위협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아차리는 건 녀석에겐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블랙독은 믿을 만한 존재이긴 합니다. 어쨌거나 항상 내 옆에 있으니까요. 난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때로 녀석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또 가끔은 내가 누구인지 상기시켜주기도 하죠. 나는 엄연히 블랙독의 주인입니다. 블랙독은 예술 작품에 관심이 많아요. 많은 예술가들이 아주 크고 괴팍한 개를 기르고 있죠. 예술 작업은 개를 얌전하게 잠재우기도 해요. 또한 주인을 잠시 계획에서 벗어나게 해주기도 합니다. 가끔은 애써 완성한 작품을 망쳐놓기도 하지만요. 어떤 때는 블랙독이 내 작업을 완전히 가로막기도 합니다. 녀석이 잠든 틈을 타 겨우 간단한 작업만 할 수 있는 날도 있어요. 그런 날은 그 짧은 순간을 마음껏 즐깁니다. 하지만 녀석이 언제 깰지 모르니 온전히 작업에 집중하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블랙독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작품도 있어요. 나는 사람들이 블랙독과 더불어 일할 수 있고 심지어 블랙독을 밀어내기 위해 일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를 가로막는 블랙독을 견뎌내고 때론 온 힘을 다해 싸울 때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탄생하기도 한다는 걸 알게 됐죠. 견뎌냈다는 사실 그 자체가 큰 힘이 되는 것이죠. 블랙독은 보통 내게 상처를 입히지만 가끔은 생명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지금도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블랙독에게 완전히 잠식돼 살아남지 못한 이들도 있어요. 그들이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녀석을 훈련하고 제압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어도 나는 어쩌면 내 의지와 달리 우연히 살아남은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요사이 블랙독은 꽤 조용히 지냅니다. 몇 년 동안 난폭하게 군 적도 없고요. 이젠 무엇이 블랙독을 환하게 만들고 진정시키는지 알고 있습니다. 녀석이 멋대로 행동할 때 어떻게 방어하는지 배웠습니다. 녀석에게 물렸을 때 어떻게 턱 사이에서 빠져나오는지 또 어떻게 거리를 두는지도요. 그리고 상처를 더 빨리 아물게 하는 방법도 배웠죠. 난 블랙독을 친구네 개들과 함께 놀게 해요. 사촌에게 커다란 개가 있는데 녀석은 그 개와 잘 어울려 놉니다. 그렇게 다른 이들이 자기 개를 어떻게 다루는지 서로 보고 배우는 거죠. 또 개들은 친구들과 놀다 보면 피곤해져서 우리에게 쉴 틈을 주기도 합니다. 지친 녀석들은 짖기도 귀찮아하거든요. 정말 멋진 일이죠. 블랙독이 모든 개들과 잘 어울리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오랜 훈련이 소용없을 만큼 개들끼리 서로 짜증을 도두며 싸우기도 합니다. 또 개를 키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일부러 녀석의 화를 도두기도 하더군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내 개에게 별로인지 알아차리는 법을 배우죠. 나는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에 150달러를 들여서 녀석을 조련사에게 데려갑니다. 살면서 쓴 가장 의미 있는 돈이기도 해요. 그리고 하루에 두 번 간식을 줍니다. 훈련을 기억시키기 위해서죠. 모든 개들에게 간식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녀석에게는 필요하죠. 녀석은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거의 매번 앉고 산책할 때면 졸졸 따라오고 대부분은 그냥 조용히 잠잎니다. 그렇게 블랙독을 다루는 게 조금 수월해지고 녀석을 신뢰하게 되면서 나도 마음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지금 블랙독의 훈련 수준은 나 혼자 조절하려던 때보다 훨씬 좋은 상태입니다. 물론 녀석은 얌전할 때조차 자신이 내 일부라는 걸 보여주려고 무더니 애쓴답니다. 한밤중에 깨우려고 지저대는가 하면 열차 승강장에서는 뒤에 바짝 달라붙어 승강장 끝으로 나를 밀어버리려 하기도 하죠. 나는 평생 녀석에게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개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난 오랫동안 내 세상 너머를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발짝 물러서서 보니 누구나 자기만의 블랙독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개들은 더 크거나 더 작고 혹은 더 심술긋거나 더 상냥하기도 해요. 블랙독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때로 아주 작고 순해 보이는 녀석이 가장 못된 개가 될 수도 있죠. 이제는 녀석이 내 말을 듣지 않아도 그리 당황스럽지 않아요. 녀석이 화내며 크르렁거려도 더는 두렵지 않고요. 결국엔 진정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나는 블랙독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 자신만의 블랙독과 함께 살고 있음을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작가가 감사하는 모든 분들의 이름을 불러준 페이지네요. 그래요. 내 가장 오랜 친구 블랙독 해설 위서현 해설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꼭 해설이 없더라도 이 책이 의미하는 바를 느끼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우리 모두는 크건 작건 성격이 까칠하건 순하건 누구나 다 자기만의 블랙독을 가지고 있다는 작가의 깨달음 그리고 좀 심한 블랙독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네 아이고 전혀 앵글이 안 맞는 상태에서 떠들고 있었네요. 책 읽어드리는 안잡이 오늘 나와 개의 시간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